국내 연구진이 전자레인지의 원리로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제를 빠르고 쉽게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 김대호, 박종환 박사팀은 전자레인지 원리인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활용해 나트륨 이온 전지의 하드카본 음극을 30초 만에 제조하는 공정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트륨 이온이 입자가 커 기존 음극제인 흑연보다 층간거리가 큰 하드카본을 활용해야 했는데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통해 하드카본 음극제를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게 돼 나트륨 이온 전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한 과정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제를 제조하는 신개념 공정 방식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